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이제 제 공식적인 강좌 중에서는 마지막 파이널 강좌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제외하고요. 파이널, 혜성, 임기철, 긴지문 엑스레이예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긴지문 엑스레이가 딱 이 뜻이에요. 저랑 T339나 2339를 수강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요약하면 읽기가 뭔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글이 길고 복잡해지면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은 원래 두 번 읽는 게 기본인 건 맞는데 중요한 문장은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빼버리면 전체 스토리라인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은 일단 뭐예요? 문장 해석 수업인데 이거는 그걸 이용한 문제풀이 수업이에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치는 이유가 뼈대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남기고 자, 또 그 부분은요. 요거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근거가 되는 부분은 또 요약을 하셔야 돼요. 자, 수시국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수시국은 다 빼버리면 스토리가 확실히 잡히기 때문에 뼈대는 남기고 자, 그렇지 않은 살 정답의 근거가 아닌 부분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이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자, 살은 버리면 돼요. 살은 없고 뼈만 남는 게 뭐지? 그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자, 엑스레이를 괜히 진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강좌 구성과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짠! 교재가 없습니다. 프린트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어요. 저 교재 만들까? 어차피 현장에도 팔문되고 온라인에도 팔문되지만 솔직히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돈이 더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이널 강좌 그리고 여태까지 제 수업 계속 따라온 학생들 더 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때 저한테 새로 올 학생들 되게 많은 거 아는데 새로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교재 부담 때문에 수업을 안 들을까 봐 제가 교재는 프린트로 올릴 거고요. 자, 그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5개년에 나왔던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고 자, 그런데 저희 교재 중에 오답제거의 원리나 문제접근의 원리에 수록된 지문은 제외했습니다. 자, 이걸 또 뺐고요. 자, 그다음 신유형 문제를 또 집어넣습니다. 물론 신유형이다 보니까 작년권 거의 다 들어가야 돼요. 신유형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달라요. 그럼 선생님이 이게 해석 강좌예요? 문제풀이 강좌예요? 또 질문하실까 봐 결론적으로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이널이에요. 자, 뭐냐면 오답제거의 원리, 문제접근의 원리, 이제 수한 학생들 자, 답의 근거찾기는 오답지기 연습은 충분히 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새롭게 저랑 수업한 학생들도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근거되는 문장찾기 연습부터 다시 하고 오답지기 연습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문제가 달라. 좀 다른 게 오답제거랑 문제접근의 원리에 나왔던 것만 뺀 게 아니라 그 지문들보단 평균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자, 일반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에 질문 하나가 7문장에서 8문장 정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재는 물론 얘도 7개, 8개가 간혹 나옵니다만 5개, 6개의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2번, 답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장 구근하기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답제거의 원리나 문제접근의 원리인 배운 내용 맞습니다.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가 아닌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합니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정말 위결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근거되는 문장인 거야. 해석을 해내야 돼. 그런데 길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요약하기입니다. 수, 시, 곡을 다 빼버리고 나면 뼈대가 남거든요. 그럼 스토리가 무조건 잡혀요. 그러면 이건 문장 해석의 원리나 우리 T339 있죠.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 거기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의 종합편이고요. 저랑 계속 수업한 학생들은 그냥 보자마자 내가 이거 각각 따로 배웠는데 다 정리해 주는구나. 해석 수업에서 요약하기와 문제풀이해서 답의 근거, 오답, 제거 연습을 같이 한 번 하겠구나. 지문이 일단 길게 길게 나오는 지문들을 내가 풀이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신규 학생들 앞에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어도 따라오는 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왜? 배운 내용들, 이론 수업을 빨리빨리 다시 해드려요. 그래서 교재가 제가 만들지 않은 이유가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수강을 하라고 제가 열어놓은 기회입니다. 자, 그 다음 요약한 내용을 근거로 오답, 제거, 전화, 남긴다. 강의수도 참, 답, 제거 12강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강좌는요. 제가 꼭 9월달에 드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서 9월에 완강을 해요. 그런데 이 강좌는 꼭 9월달에 안 하셔도 좋아요. 10월달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0월달에 하셔도 좋고 자, 만약에 다 공부를 했어요. 10월 끝났고 11월이에요. 아, 저 보름 동안에 뭐 할까요? 프린트 뽑아서 수강하세요. 뭐냐면 근거 찾기 연습과 오답지기 연습과 근거인 건 아는데 길고 복잡하고 너무 어려울 때 어떻게 글을 요약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전체 수업 내용이니까 그건 말 그대로 파이널로 공부하시면 딱 적절한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강 대상자를 말씀드릴게요. 수강 대상자가 빠져있네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 완전 강추합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 완전 강추합니다.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들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이나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인과 그런 학생들한테는 딱 파이널 교재로 적절할 것이며 만약에 제 수강생이야 선생님 저 문제 조건의 원리 T3, 3, 9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문제 조건의 원리도 했는데요. 오답제곱의 원리도 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만약에 3등급이 목표라고 해도 수강 대상자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들어온 학생이라면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파이널로 공부하시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거예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분명히 도움될 수업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